여러분들 정말 너무 환호의 제가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도 가정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번에 불러드릴 곡은 한 3년 됐습니다. 발표한 제가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많이 애창가이로 부르시는 곡인데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잘해줄걸! 경무선을 가고 있나요? 호남성 가고 있나요? 당신, 당신 떠나보내고 나는 카페에 앉아서 쏟아지는 추억만큼 잘 치우면 후회했다, 후회했다 사랑할 때 정말 잘 알지 못한 것이 당신은 지금 어디쯤에 가고 있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쯤에 가고 있나요? 당신이 어디쯤에 가고 있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쯤에 가고 있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쯤에 가고 있나요? 호남성을 가고 있나요 당신을 당신을 떠나보내보고 나는 그 카페에 앉아서 속아지는 눈물 말던 잔을 지으며 후회했다, 후회했다 사랑할 때 좀 찾으지 못한 거지 당신은 지금 어디쯤에 가봤나요 대전 중에 가봤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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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